다음은 루닛입니다. 루닛. 이것도 검색해 볼게요. 루닛. 드린 것은 8월 5일에 드렸어요. 8월 5일에 드렸고 다음날 3% 오늘 6% 해가지고 토탈 10%를 채웠습니다. 이런 종목은 최근에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안 나온 종목은 거래량이 나온 캔들을 넘어갈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넘어갈 때는 돈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돈을 조금만 들었는데도 돌파를 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거래량이 있었던 종가 부근에 근접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본 거죠. 거래량 나왔었던 시초가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고 피브라치 1까지 아예 조정을 다 받은 거죠. 조정을 받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것도 대략 한 10% 정도 11,1%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수익이 낫고 만약에 이걸 재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거래량이 없으니까 사실 대충 사서 이거 올라갈 때 이걸 노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자리는 사실 여기입니다. 이거 넘어갈 때. 이거 넘어가는 이 위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3원 정도 넘어갈 때. 하여튼 이것도 토탈은 10% 정도 수익이 낫다. 내 추천을 마실 때 1.5시 2.7-1 2.8